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박정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소신이라고 부르든 고집이라고 부르든 아집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저는 댓글로 보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거 문제하고. 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급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급실 위기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병원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언급 조치를 취한 다음에 배후가로 환자를 옮겼을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그런 수술이나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나 의료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급실 위기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칭후 소위 의료 붕괴의 칭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료 파국의 칭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나오지 않으면 당지기가 없어서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후가에 당지기가 없는 겁니다. 당지기가. 이제 자주 글을 올리시는 외과 의사분께서 그냥 쿡 찍어서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웬 호들갑을 뜨십니까. 이제는 언급실 자체가 아마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우려한 사람이 많습니다. 언급실 자체가 전부 샷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얘기죠. 비용도 미국의 수십 분의 일 정도를 내고 올려달라고 하면 40년 이상 동안 복지부에 사기치고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변호사가 이렇게 부추기면 환자가 의사들에게 소송을 끌어서 10억 이상씩 떠들어간 국민들이 의료계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당신들의 의사라면 계속 환자 받아 죽도록 고생하며 치료하겠습니까. 비용은 원가도 안 내게 내면서 소송 걸면 10억씩 이상 묻어주라는 사회에서 언급환자를 계속해서 보겠습니까. 의사들은 환자를 여러분들 처리할 능력이 안 되면 무조건 받지 않습니다. 그게 의사들의 본능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냉정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 기사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데 이제 더 전곡을 찌르는 분이 계시네요. 이건 언급실 문제가 아니고 언급실 샷다운 언급실 진로 제한 언급실 뺑뺑이 이건 언급실 문제가 아니고 언급실로 보면 안 된다. 그 뒤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뒤를 잘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언급실에서 언급처치가 되어도 뒤를 이어서 진로할 배우과의 당직위가 없기 때문에 언급실에서 환자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런다고 언급처치만 하고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받은 환자는 입원할 때까지 언급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테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중환자의 언급환자를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전공기가 없는 것이 언급실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놓는 정책이라는 것이 경증 환자들에게 진로비 더 내라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 수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들 위급상황인지를 현장에 대한 인식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급실의 경증 환자들에게는 돈을 더 물리겠다 이 수준밖에 나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언급실 위기지만 진짜 위기는 뭐죠 언급실에서 언급처치한 이후에 관련 배우과에서 여러분들 환자를 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상급종합병으로 이런 진로 역량이 50% 이하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배우과의 당직위가 없거나 여러 가지 요원 때문에 여러분들 수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닉스님은 의로 문제를 좀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응급실 붕괴는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붕괴임을 아는 일반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원의 모든 진로가는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응급실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그 병원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훨씬 더 간편하게 요약해서 전문가답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실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의로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로 사퇴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는 한 분의 여러분들 글도 놓치지 않고 다 꼼꼼하게 읽어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이 이야기는 50대 중반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일주일에 2, 3일 정도 야간 당직을 쓸 수가 없다. 체력적으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의사들 당직은 진짜 당직입니다. 그냥 기다림의 시간이 보내는 당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잠을 일단 못 잡니다. 내가 환자라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건물에서 당직을 쓰거나 방송국에서 당직 쓰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학적 근거가 수천 쪽이라고 총선 전에 큰 소리를 빵빵 치던 윤 대통령은 요즘 의로 사태와 관련해서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 나서서 가지고 지금 4월 1일 날처럼 이런 방송국에 나와 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아래 사람들이 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거죠. 생생나는 것은 본인이 나서지만 대통령실은 손을 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의로 개혁을 한다고 의대 정원을 추진하든지 의로 현장이 다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거나 다치면 너무 걱정이 되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도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글쎄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시겠지만 고민이 아무튼 간에 야 이거 뭐 잘못됐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민영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리 의사분 이야기를 인용해가지고 그건 정권이 넘어지는 일이니까 그런데 의사분께서의 이야기가 민영화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화라도 하면 그래도 경제력이라 있으면 살 수가 있겠지만 민영화 이외에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공의 7대 요건을 받아들인다고 바이탈 정공의가 돌아가고 바이탈 전문의가 바이탈을 하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루는 바이탈은 제 가족 제 지인 이외에는 제공할 생각이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안 되고 몸이 고됩니다. 그리고 수년에 십수년씩 아끼고 저축한 돈이 소송 한 번에 날라갈 위험을 지고 어떻게 바이탈을 하겠다고 정공의들이 돌아가겠습니까. 제 자신도 현재 소송이 두 건 진행 중입니다. 제 동료들 가운데 의료 소송을 안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방법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직 의사분께서 이 정도로 의료 소송이 심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민영아가 불가피하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의료 소송을 하려면 미국처럼 숫가에 보험료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의 의료 숫가를 가지고는 바이탈 관련된 수술을 받을 수가 없고 보험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 보험사들이 낫을 테니까 바이탈과 사람들은 오는 의료 숫가를 가지고 일정 부분을 떼내 가지고 보험료를 지불하면 되겠죠. 그게 미국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현재 의료 숫가를 가지고는 의료 소송 때문에 바이탈과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소송 이런 배상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싼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이 여러분 의료비용이 왜 높습니까 변호사들이 많은 나라니까 의료 소송이 걸리게 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다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보험을 비싼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 보험료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병원비 여러분들 숫가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숫가에 자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좋아요를 안 누르셨는데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방송도 응원하고 또 좋은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좋아요를 한번 함께 다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현직 의사분이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숫가 가지고 바이탈과 이제 안 간다 이야기죠 바이탈과 진짜 안 갑니다 수술 못 받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농담합니까 세상이 바뀐 겁니다 숫가 정상화 소송만 없다면 저는 바이탈과 할 겁니다 두 가지 문제 해결되면 생명 살리는 일을 자기는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의로 소송이라는 것이 이게 복합적인 거지 않습니까 환자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경찰이 있고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례를 가지고 계속 축적에 나가지 않습니까 대단히 없애기가 어려운 거죠 사법부가 결정을 꾸준히 바꾸지 않는 한 판례를 계속 여러분들 의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한 소송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의로 전문 변호사 수료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진 기본권을 포기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분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기본권은 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돈을 더 내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싼 가격 가지고는 의로 배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탈가는 저를 멸종할 거라는 겁니다 멸종 안 되고 목숨 건지려면 그러면 숫가를 현실화시켜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의로 배상금으로 지불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또 열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거야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의사분께서 다른 분들이 소송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수정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기본권 누리려면 돈 더 내라 이야기죠 돈 더 내지 않으면 이 의로 수가를 가지고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이탈가가 그래서 미국이 어마어마 여러분들 의료비가 높지 않습니까 레지나님께서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라는 집단의 폭거와 행포를 보다 보니 정치인들의 불이한 행태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역경과 분노가 치솟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인성이 피폐해지는가 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을 이끌어 지옥이라고 말했는데 현재 우리에게는 정치인들이 지옥인 것 같습니다 선거를 다 도덕질해 가지고 다 뭡니까 뻔뻔하게 다 돌아가는데 내가 여러분 tv 보거나 신문 보면 저것도 부정선거 저건 선거부정 저건 선거사기 저건 사기선거였는데 나오는데 원래 이러면 한국 역사에서 과는 민을 수탈한 역사가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디폴트 그냥 개입하지 않을 때 한국의 역사는 전반적으로 관이 민을 수탈한 역사고 그나마 여러분들 재헌국회가 탄생하고 나서 좀 세상이 나아져 가지고 군부가 종식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번에 1960년대 생들의 고위관리나 대통령이 정책 펼치는 걸 보게 되면 멘탈리티 사람들의 머리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개인의 기본권이나 개인의 자유라든지 개인의 선택이나 이런 부분의 인식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은 자유주의 전통이 어마어마하게 일천한 나라인 겁니다 자유주의 전통이 어마어마하게 일천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을 통해야 자유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바닥을 본 겁니다 바닥을 완전히 이제 다 본 거죠 우리가 그냥 전공의를 완전히 족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주호나 그다음에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멀쩡하게 보이죠 그러나 안 내부 구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뭡니까 자유주의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입으로야 아마 자유 정의 공정 상식 벨리하게 다 하는 거죠 그거야 하고 유시간만을 떠드는 건 누구가 못하겠습니까 몸에 그냥 지시 명령이 몸에 배여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이런 건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보이는 거죠 그 말씀을 한 겁니다 본래 이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K님께서 의사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사익감이 의사이고 자동차 집 병원을 홍수감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소문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의사가 특수계급으로 인식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기 질투의 국민성이나 자기나 가족의 그 피해가 미치게 되면 눈을 뜨게 되겠죠 그동안 미국에서도 많은 교민이 한국으로 가서 의료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경비와 치료 수준이 좋아서 그러나 그것은 저렴한 의료 수가와 인턴과 레지던트의 의사들의 희생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 소송은 한국인들의 섭성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95%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오판도 하겠지만 당한 사람은 억울하고 속상하겠지만 밥 먹듯이 소송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특수계급으로 생각하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의과 공부가 굉장히 힘든 공부입니다 공부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보통 사람이 감내하기 힘든 그런 공부인 거죠 시기 질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은 소송이 좀 성행하는 나라니까 앞으로 특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필수 의료가의 의료 소송 문제에 대해서 이걸 현저하게 낮추는 조치를 할 수 없으면 그런 보험료를 더 내고 그냥 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못 내겠다 그렇게 하면 일방적으로 의사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공급은 현저하게 줄겠죠 특히 바이탈화학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